방이 엉망이네 닮은 애들은 많은데 오영수! 지혜야 언제 왔어? 너 좋아하는 보쌈 사왔어 야 너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았잖아 고양이 탐정 의뢰기간 끝났어 골든타임 놓친 지도 오래고 우리 나냐 이제 추워질 텐데 저기 자 이대로 못 찾으면 어떡해 영숙아 나냐 잃어버린 지 이제 보름이야 해볼 수 있는 거 아직 많아 뭐가 있는데? 너 내일 나랑 보호소 가보자 그리고 일단 먹어 먹고 기운 차려야 야냐 찾지 고마워 지혜야 나 열심히 차주... 어이 거기 랜선 집사 구독하라냐? 노트북 형 나 예 우리サ東 우리 한대 너는 그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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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